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귀여워 오늘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베이 네 그거 받을 수 있어요? 네 플라마골 플라마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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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 아침 커피를 원해요? 네 아이스 커피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아이패드다 아이패드를 산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가지가 있는데 진짜 가볍고 엄청 얇다 이게 에어라서 그런건가? 헬로우 그리고 이거는 애플펜슬 이거는 처음 써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되네요 아이스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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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펜슬이 페어링이 안되는거에요 아이패드랑 그래서 지금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있는데 30분째 전화를 안반네요 어 어 incluso 지금 여기 상담원분이 하라는대로 다해보고 했는데도 안 돼요. 뭔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플스토어 가서 직접 봐야 될 것 같다고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, 여러분. 그리고 근처에 보이는 애플스토어만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예약 잡을 수 있는 게 이번 주 일요일이래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소식은 하이 남편이 일이 생겼어요. 남편이 거의 3개월? 3개월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원래 있었던 거 다 취소되고 진짜 실업자 됐는데 정말 몇 달 만에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긴 프로젝트는 아니고 딱 일주일 일하는 거예요. 다음에는 또 언제 또 일이 잡힐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3개월 만에 이렇게 누군가가 남편한테 연락해주고 남편도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뭔가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?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올 만에 남편이 일하는 걸 보니 좋군요. 저는 이제 그러면 씻고 또 나갈 준비를 해야겠어요. 지금 머리 감고 나와서 한 90% 마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머리를 비누로 감고 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, 일부러. 근데 엄청 부드럽죠?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? 라비게르라는 제품인데 여기가 원래 립밤으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던 게 혹시 밀라논나님 채널 여러분 아세요? 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채널 딱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. 멋지다는 단어가 되게 딱 어울리시는 분이잖아요. 되게 롤 모델인데 밀라논나님의 그 나이트 루틴이었나? 아무튼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비누 샴푸를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잠깐 나오길래 보고 어머, 비누로 머리 감으면 엄청 뻑뻑한데 저거 아무래도 머리가 짧으셔서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브랜드에서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? 좀 의심? 의구심? 아무래도 이렇게 비누다 보니까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아보셨어요? 일반 비누로 감으면 머리 진짜 뻣뻣해지거든요. 근데 이게 딱 비누로 생겼으니까 딱 보고 보내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비누로 머리 감아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고정반념을 완전히 깨준 일단은 이게 비오틴 완전 고함량 샴푸예요. 저처럼 머리 가늘고 힘 없고 그리고 또 특히 탈모 방지 진짜 좋은 거거든요. 저는 비오틴 따로 이렇게 챙겨도 먹는데 보통은 이게 샴푸가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그냥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 그런 샴푸의 정제수 같은 액체가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섞지 않고 정말 완전 고함량으로 한국에서 비오틴 함량이 제일 높은 샴푸하고 린스라고 하더라고요. 두 개 다 제품이 완전 저자극으로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거든요. 냄새가 샴푸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이 린스가 향이 진짜 좋고요. 라벤더 향이 나요. 그리고 약산성 제품이라서 두피 자극도 없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 염색하신 분들한테도 색깔 잘 안 빠지고 좋아요. 그리고 또 저의 편견 중에 하나는 뭐였니면 보통 비누는 물 닿으면 금방 녹잖아요. 그래서 이거 조금 해가지고 얼마 못 쓰겠다 싶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딱 써도 머리에 있는 물이랑 엄청 잘 융화가 돼서 거품이 쫀쫀하게 나면서 진짜 잘 닦여요. 제가 또 머리를 맨날 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잘 안 닦이는 샴푸 쓰면 두 번 샴푸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정력도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샤워하고 딱 나오면 진짜 두피가 시원해요. 린스도 이렇게 비누 형태로 된 거 진짜 처음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슥슥슥슥 해주고 손으로 이렇게 섞어서 해주면 그리고 머리 딱 감으면 진짜 부드러워져요.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? 이렇게 머리 린스 딱 하고 나서 물로 헹굴 때 그냥 손 슥슥슥슥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고 모발에 윤기나고 진짜 부드러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 스테이션에다가 이런 이런 받침대를 써서 이렇게 놓고 쓰고 있거든요.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모발이 되게 얇고 스치 많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딱 뭔가 텐션이 생기는 느낌? 그리고 탈모 제가 되게 엄청 신경 쓰거든요.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시아버지가 또 머리카락이 없으신데 이게 또 유전이라 그래서 남편도 지금 엄청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. 비누 모양으로 된 걸로 머리를 감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준 라비게르 샴푸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. 제품 좋은 제품 보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브로클린에 있는 집들을 또 보러 가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사 온 지 1년 됐잖아요. 이번에 계약이 만기 되기 전에 좋은 집을 찾으면 이사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원래 처음부터 2년 정도는 최소한 살려고 했으니까 뉴욕 여기저기 좀 저희가 살고 싶은 동네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. 집이 나온 게 있는 집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브로클린 쪽이고요. 덤보 옆에 있는 브로클린 하이츠에 있는 집하고 브로클린 하이츠에 있는 바크슬로프 오늘? 오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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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집을 알아보면서 또 느낀 게 아 몰랐던 게 그 관리비용이 한국은 아파트 살아도 한 30만 원 한 달에? 그 정도 들지 않아요? 아파트 관리비? 근데 여기는 거의 120만 원 한 달에 나가는 돈 그냥 되게 비싸지 않아요?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. 브로클린에 있는 곳은 브로클린에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... 너무 귀여워. 네. 정말 놀랍다. 너무 예뻐요 여기. 진짜. 이곳은 저도 저도 너무 passenger Yong millimeter live in this building I just heard this crying angel from Paris How do you guys like it? It's a typical living life in BOTSUME I want to live in this remember what I said the first thing I read don't fall in love with anything 이 계좌로 올랐어요. 어제 이 계좌로 올랐어요. 그래. 이 계좌로 올랐어요. 바로 옆에 공원이 있구요. 와 저기 브루클린 브릿지도 보여요. 여기가 여기 처음 시작했었죠. 여기가 여기? 네.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. 이곳은 브루클린에 구매하는 곳이 있었어요. 네. 이곳이 제 꿈이었어요. Saskia, 미국, 이곳이 지워만요. 이곳은 여기 안 dimensions. 마지막으로 볼까요? 여기가 Ikusura가 된 겁니까요. 여기에서 여행이 되 갔어요. 이곳은 내가 약속하고있어요. 제가 기억이清고 있어요. 이곳은 이곳이에요. 이곳은 conduc지 사과에 이르셔요. 이건 다시 연락드립니다. 아 hitting 어달러 주잖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there's a c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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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at. 아, there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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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a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